잊자, 잊어. 이제 지효 누나 전화도, 헤매도, DM도 다 씹을 거야. 으아! 야, 급식! 저요? 어, 너요. 나와봐. 아, 이거 치지도 못하는 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 치고 있네? 저, 이제 한 판 쳤는데요. 어? 여기 내 자리다. 꺼져. 저기 자리에 남았는데요. 아니 10% 케어 어린 게 어디서 말대꾸야. 너 나 몰라? 아, 여기 사장님이세요? 아이씨, 쳐맞으려고 환장했나? 야, 꺼지라고 몇 번 말해. 두 번? 아이씨, 지금 장난치네. 깜짝이야.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시발. 존나 시끄럽네. 뭐, 시발? 여기 또 어디서 굴러오느냐. 어휴. 여기 아랫다운 여성분을 몰라뵙고. 저, 제가 실례를. 아, 그나저나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하하. 저기요. 제 외모 실력 평가해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? 기본적인 매너만 지킵시다. 아, 네. 불편하지 않으시게 저쪽에 짜져 있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저기. 감사합니다. 그, 이 은혜를 어떡해. 너 얼마 했냐? 네? 너 구해준까? 통치자. 랩. 랩. 제가 정보이 지킵 62개 밖에 안 되니까요. 내가 정보이는 말에. 무, 랩. 야. 했다. 완전히 불편한 사람입니다. 워이너. 끄려. оп이었다. 이렇게. 드라마 외라의 랩. 500원짜리 하나로 다시 시작됐다